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, 제발 729개로 쇼부 볼 수 있는지 가볼게요 이건 내가 부장에게 준 선물이거든 레츠고! 워드카! 아니 잡았으면 두 개나면 진짜 죽겠다 두 개나면 좀 행복할 것 같은데 자, 갑니다 갑니다 자, 요시! 이그가 레츠고! 자, 긴! 자, 조니 조니! 자, 크루 크루! 자, 조니 조니! 자, 모건 모건! 자, 메포 메포! 나비 나비! 안 나올 것 같죠? 크루 오비! 자, 이제 혼노튀기! 자, 1차 망했어요 자, 1차 망했고요 2차 갑니다 2차 가요 레츠기릿! 레츠고! 자, 요시아이 교수! 원! 투! 크리! 안 나올 것 같죠? 안 나올 것 같죠? 자,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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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달려 뒷발을 뽑아 뽑아 뽑아요 와! 투! 자, 안 나올 것 같아요 구마구마! 버디버디! 자, 나비 나비 자, 비다 비다 아예 비다 자, 상디 상디 자, 긴 긴 자, 우소부소! 자, 크루 오비 상디 상디 안 나올 것 같죠? 건너뛰기 역시 안 나왔죠? 자, 3회차 가요 대립복 보석은 적어도 5,000개 500개 이상은 줘야지 500개 이상은 5,000개는 오바고 500개 이상 자, 3회차 가요 자, 이렇게 가성비로 나왔을 때 누려야 합니다 아! 요번 처음에 안 나올 것 같은데? 자, 가요 원! 투! 쓰리! 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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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올 것 같죠? 자, 날렸어요 아... 씨... 용카이로가 나온다 나온다 27일에 나온다 그래서 4회차 50개 써요 레츠고 어, 이번에 뜰 저기 아... 안 보고 와요 하나 둘 넷 넷 넷 넷 700개 2개 보면 개이득이죠 공격수! 이건 뭐야 아... 버기 버기 이때 버기라니 공격수레도 기대했는데 씨... 아이씨 넘어갈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이, 버기 아이씨 아이씨 공기가 떠버리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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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회차 가요 레츠고 아이씨 아... 이거 가비 없냐 너무 안 좋게 했대는데 계속 저번에 뽑기하드 야마터 뽑기할때 그렇게 황금깃발이 많이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이거 확률이 너무 낮나 어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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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50개 한번 더 돌아볼게요 자 어허이 레츠고 어 요번에는 좀 다르다 요번에는 좀 느낌 다르죠 그렇지 내 느낌이 다르다 그랬잖아 첫번째게 안좋으면 두번째에서 좋아질 수 있는 법이네 자 요시의 이그가 자 황금깃발 뽑아요 그냥 뽑아요 자 완 어 공격수가 바로 떠서 원수 앞에다가 바로 뜨죠 뭐야 씨 아 헤루이 아 자 넘어가 봅니다 아 공격 이거도 계속 희망고문 진짜 오지네 희망고문으로 그냥 공격수는 계속 떠버리니까 아 이거 봐 또 공격수다 또 공격수 이러고서 또 안뜨는거 아니야 와 이건봐 빨강불 안 나오면 변너뛰기 해도 돼요 빨강불 안 나오면 변너뛰기 해도 돼요 빨강불이 아니면 또 애매하다는 거야 모르잖아 그래도 모르잖아 그래도 아 씨 스맨이 뽑아요 엉하라고? 나 옛날에 바운드맨이 뽑았는데 좋은거 나왔었는데 아 씨 약간 한숨 돌립니다 한숨 돌려야 돼 자 갑니다 2매차 렛츠 고 자 이봅시야 이그가 원 투 스리 이거봐 계속 나와 지금 환강불이 계속 떠요 자 요시 이그가 자 원 투 자 너무 좀 기대만 합니다 좀 자 자 기대하면서 봅니다 자 기대를 합니다 아 방원에 수비수 와포루다 와포루 아 재미쳤냐 아 미치 와포루 아 아 아 미친구 아니야 이거 설마했다 아 아 아 아 아 똥극혐이네 아 바르톨로메오 나올 것 같은데 야 공격수 원수 아카이노가 그냥 떠버리는데 기어포스가 기어포스를 뽑아버려요 아 아 아 쩝 진짜 아 아 아 진짜 쩝이다 쩝 진짜 아 씨 야 파운드면 떡상 좀 시켜줘라 진짜 아 아 아 아 왜이래 이거 에이 왜이래 이거 재정신이 아 아 다시 왜이러는 거야 제정신이 아 아 아 아 3회차 스타트 윤 윤 금이 생방 보는 것은 처음이네요 방각 방각 자 롤롤노와 조루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또 황금기빨 나올 것 같죠? 아 이거 빨간색이네 자 요시이그가 자 하나 둘 바로 득점자를 바로 뽑아버려요 바로 뽑았는데 이건 뭐야 아 이씨 가도섭도 아니고 이씨 우석붕이 나왔어 억역수 우석붕이 나오다니 그렇게 험 뛰네요 아이씨 원카 원카 주세요 원카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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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카 주세요 아하 아 두개 네모표 두개인데 어허 어허 아 저격수 우석이라니 아주 극혐 뛰네 진짜 자 4회차 가요 다시 나갔다 와야지 이게 바로 가면 좋지 않아 자 출발 이거 하나 뜯고 티켓 뽑기 해서 떠주면 딱이거든 아 이거 망한것 같죠? 그냥 건너뛰게요 아이씨 자 5회차 갈게요 2,000개에 70개 갑시다 여기서는 조금 기대해 봅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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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류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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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싹 빠져가지고 이제 티켓 뽑기로 가고 있습니다 타성 캐릭터 하나 확정이니까 어떤걸 줄지 한번 봅시다 렛츠고 고 오 황금깃발이긴 할건데 아이씨 빨간색이네 아 좀 떨린다 와 좀 떨려요 자 여러분들의 기운을 담아서 과연 오 공격성 아이씨 아이씨 와아 실버즈 레일리 아 뉴레일리도 아니고 아 미쳤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손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